배달의 민족이 올해 라이더에 주는 수수료를 건당 천 원 이상 삭감했습니다. 라이더 모집을 위한 한시적 프로모션 종료했다는 결과지만, 라이더들 사이에선 수입이 줄고 노동 강도가 강해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배달의 민족에 따르면 배달 한 건당 라이더가 받는 금액은 지난해 11월 5,500원대, 12월 5,000원대에서 올해 평균 4,000원대로 줄었습니다. 건당 배달 수수료가 줄어든 대신 배차당 배달 건수는 기존의 2건에서 5건으로 늘었습니다.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.